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속도속해 18-1번 시작하겠습니다. Public Relationship. 줄여서 PR이라고 하셨죠. PR 하자. 자기 자식수를. 광고. 대중광고는 말이에요. 광고는 opens, 단수. 열어주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Public Relations가 S로 끝났지만 얘가 단수지 복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로 끝나는 단어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Public Relations 이라는 이 PR 홍보는 It's the door. 문인데. To 어디에? Visibility. 눈에 띄는 문이다. 식당인데. 또 복수에요. Across the country 까지. 또 복수죠. 그 다음은 전국 전국에 있는 식당들은 Full of 가득 차 있어요. 저분 보러 웨이터들로 브러스팅 위드 탤런치 하는 브러스팅에서는 넘쳐나는 터져 나오는 뜻이죠. 그래서 분사구조 능동으로 썼다는 거 웨이터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웨이터가 낫겠다. 식당으로 했으니까 웨이터들로 넘쳐난다. 자 위드 탤런트 재능 을 가진 진짜 재능인데 가수들이나 댄서들이나 배우들이나 음악 같은 그러나 We will 동사원형이죠.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퓨에요. 그래서 부정어죠. 거의 못 봐. 우리는 거의 못 보는데 그들을 온스크린에서 영화상이나 혹은 무대 무대 우울해 우울해 나는 무대 할래요. 무대에서 물론 왜냐하면 데이나 웨이터들이죠. 이 웨이터들이 on to get will not get 동사원형 얻지 못하기 때문에 the big break 커다란 기회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 대문적으로 썼죠. 그 다음 OO 동격이고 that meeting 만남인데 with industry 는 산업 산업에 있는 거대 인물 거대 인물들 that article 신문기사 혹은 tv에서의 자리 안 들어가네요 tv 출연정도라구요 여기에서 자리를 만나면 추리 추리인데 that will attract 그것들이 이끌어줄 attention 은 관심 인데 of someone 누군가의 관심을 who는 이 사람들이 can elevate 시켜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동사원형으로 상승 시켜줄 수 있는 그들을 자 아까 재능있는 사람들을 to 어디요 elevate to success 성공 로 그래서 to 전치처리 명사 형태로 썼습니다 same goes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다 뜻이요 for 위대한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다른 조직들에게서도 똑같은 일이다 그럼 홍보 안하면 안된단 말이죠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plenty of them there are 유도부사 dame 썼어요 plenty는 많은 dame이 말하는 애들이 뭐냐면 회사들이나 1번 혹은 조직들이 있다는 거에요 자 1번 2번 자 얘들은 out there 밖에 있어요 with wonderful 놀라운 제품들을 가진 그리고 서비스들을 가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이라면 then you and I 너나 내가 would 아마도 pay할 동사원형 gladly는 아주 기쁘게 돈을 지불할 for 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포까지 자 만약 우리가 only new 알았다면 그래서 시제는 주의해야 되는게 if 절 과정법 과거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봐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알았다면 제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without 빈칸에서 without exposure 빈칸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자 뭐 없이 노출 없이 자 뭐 to는 또 전치사로 썼죠 누구에게죠 to 누구에게 the right 또 주의해야 되겠죠 올바른 관중 자 올바른에게 올바른 관중에게 혹은 고객에게 노출 없이는 끊어주시고 그 회사는 will remain 동사원형 자 남아있다 남아있게 되는데 보이지 않게 남아있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이랑 둘 다 주의해야 되는게 remain 뒤에 빈칸 넣기로 일단 invisible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답에 보이지 않게 not visible 이죠 일단 remain 무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able로 쓴 형형사 형태로 써야되요 보이지 않게 남아있어 eventually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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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nder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에 해서는 파산 하게 된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유튜버들이 많지만 사실상 추작이나 이런거에 있어서 묻히는 유튜버들이 많죠 아무도 안 보내고 그만두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천재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야되냐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버를 해야된다 라고 우리 오시아줌마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시아줌마 채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버가 뭐냐면 존나 버텨 우리가 알아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해봐야 내가 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인간이 보통 한 세가지 정도의 재능을 탁하고 난다고 해요 세가지 뭔지 모르죠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발현시키려면 이거를 7년 정도는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에요 공부도 7년은 진짜 지가 혼자 열심히 해봐야 내가 공부 잘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고 음악도 7년을 해봐야 춤도 그렇고 딴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윗글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지금 빅키씨가 어 어 구독 구독 추천 추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신문 같은 거에 돈을 처벌 처벌 해야지 우리가 트로피를 탈 수 있다 홍보를 잘하고자 PR을 잘하자 Public Relations 라는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의 중요성 홍보의 중요성 홍보의 중요성